우리가 조금씩 알아낸 것 모으면 알 수 있지 뭘까? 뭘까?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난 떨어지처럼 아주 높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채처럼 살랑거리고 밧줄처럼 꼬여있지 뭘까? 뭘까? 아하! 그건 코끼비! 우리가 조금씩 알아낸 것 모으면 알 수 있지 뭘까? 뭘까?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난 떨어지처럼 아주 높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채처럼 살랑거리고 밧줄처럼 꼬여있지 뭘까? 뭘까? 아하! 그건 코끼비! 코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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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